미친 말게임! KHJL 옛날에, QWOP랑 똑같은거죠? 이걸 어떻게 누르냐, KHJL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이고 아이고, 아휴! 주인님! 하, 잘할 수 있어! 힘을 내! 유니콘! 넌 가태어난 유니콘이라서 하늘을 날려면, 좀더 열심히 달려야 돼 출발할 수 있겠지? 네 주인님! 가보자! 따그다그락딱딱딱딱딱딱 아니 recruit 아니야 아직 아니야 잃었어 오케 이게 뒷발이고 이게 앞발 닦 좀만 더 힘내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진짜 천천히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아이구rr 아유 내 팔이 팔이 날아졌어 환정이 좀 하는데? 어 그래도 그렇지 어 꼼수 찾았어 꼼수 그렇지 한발로만 가도 되네 한발로만 굳이 뭐 다른 발 쓸 필요도 없고 그렇지 좋아요 굿 아주 좋아 아주 잘하고 있네요 언덕에서 좀 힘들어지는데 이때는 약간 뒷발로 살짝 써주고 아 잘한다! 그렇지 리벨링 고맙습니다 카누님 고맙구요 어어어어어 돌뿌리 조심 돌뿌리 돌뿌리를 지나갈 땐 살짝살짝 그렇지 어 괜찮네요 괜찮아 용맹이 고맙습니다 자 달리고 있어 나는 엄마를... 어어어어어어어 안되고 그럴거 미안해 조금만 더 가면 돼 마라 힘내 환장하겠네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게 빨리 달리면 음악이 나오네 빨리 달리면 음악이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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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달리면 음악이 나와요 아 이게 버튼이 너무 힘들게 돼있어 그렇지 이거지 말의 패턴을 말 어 말의 패턴을 차단했다 어허허 그렇지 말의 패턴을 그렇지 그렇지 어 오케이 좋아 좀 더 빨리 달리면 음악이 나오는 것 같은데 김용... 어 안돼 너무 좀 안돼 아우 불러사랑이 불러사랑이 됐어 어 됐어 어 헷냈어 헷냈어 얼마 안남았어 아 저 여자 찾아오는거구나 저 앞에 여자가 있네 조금만 더 가 나의 사랑을 전해주려면 마라 내 주인님 꼭 전해드릴게요 이번에 말의 사랑을 이 유니콘으로 내 그녀에게 고백하겠어 그녀와 연락은 끊겨있지만 이 유니콘이라면 가능할거야 힘내주겠니? 오늘 이거 깰 때까지 방송 안 끕니다 무슨 음악이 나오는 걸까? 아우 테크놀을 치며 달리고 싶어 테크놀을 치며 달리고 싶어 안돼 안돼 아우 이거 너무 팔이 너무 힘들잖아 이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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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만 쏘는 것 같아 아 그럼 스피드가 안 나잖아 좋아 좋아 그렇지 이거야 뒷발 살짝 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간다 야 주인이 주인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난 사랑을 전할거야 난 사랑을 전하고 싶어 주인님의 사랑을 거기 기다려요 우리 주인님 어 뭐야 저거 뭐지 뭐지? 저거 왜 저러요? 어 저거 왜 저러요? 어 뒤에 발이 갑자기 아 주인님 제 다리 뒷다리가 부러졌어요 뒷다리가 부러졌어요 하지만 난 해낼거야 난 해낼 수 있어 주인님 무릎을 꿇고서라도 그녀에게 그녀에게 마법같은 사랑을 전해주러 난 갈거에요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요 나의 네번째 다리가 나의 뒷다리가 왜 이거 원래 이거 소리상 이러는거 맞아요? 소리상 이러는거야? 어? 야 저 미치겠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저 위에 뭐라고 쓰여있는거야 저게 게임 호스 모드 언럭 됐다고? 게임 호스 모드가 뭐지? 모르겠어 하여튼 가자 뒷다리는 왜 움직일 수 없는걸까? 뒷다리는 어디서 사친걸까? 주인님 나 아직 힘이 부족해요 주인님 사람 살려요 아니 사람 많이 살려요 야 뒷다리 없으니까 못 올라가 이거 못 올라가는데 이거 어? 됐다 됐다 그렇지 힘내 힘내 할 수 있어 끝 어 야 barriers 할 수 있어 내가 우리 아빠 유니콘 우리 아빠 유니콘에 날개가 달렸던 모습을 기억해 나도 조금만 더 달리면 날개를 다 안돼! 안돼! 나 카치점이야 조심해야돼 이곳에 너 조심해야돼 어머! 아 그 무릎 꿇지 않아 난 절대 무릎 꿇지 않아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해 다리를 길게 끌고 있죠? 그넨 절대 무릎 꿇지 않는 유니콘이다! 나는 절대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어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어! 어렵다 이곳은 나의 첫 장애물이야 너어어어 할 수 있어 그렇지 넘어가 넘어갈 수 있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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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넘어갔어 됐어 땡큐 땡큐 KK님 고맙습니다 자 자 갈린다 갈린다 나 근데 오줌이 마려워 나 오줌이 마려워서 죽을 것 같애 참 아 밑에 표시가 왜 없어요? 아 밑에 표시가 왜 없지? 아 그래서 나 가다보면 있겠지 참나 말 표시가 왜 안나오냐 근데? 이거 뭔가 고장난건가? 버그인가? 아니야 그래도 가다보면 여자가 있겠지 우리 주인님의 사랑만 전해주면 되는거 아니겠어요? 이거 나 지금 죽은건가? 죽었는데 계속 하는건가? 가다보면 있을거야 힘내 잠시 쉬자 오징징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앉을때 딱 이렇게 앉는데 되게 귀엽게 으야아아아 힘내 간다 으아 조금만 더 나의 빠우스 빠우스룸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점점 어려워진다 나 말 맞아요 원래 얘는 애지당초 말이 아니었어 유니콘이었지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 힘내 탭댄스로 이 이러다 브로드웨이가겠네 나의 브로드웨이에서 통하는 이 탭댄스로 저 언덕을 언덕으로 올라갈거야 아우 야 어 그치 좋았어 어 너무 음란한 자세로 하고 있는데? 제나님과 왔어요 제나님? 참 바운스 바운스 야 야 달려 아우 나 손가락 부러질거 같애 야 포기해 죽자 어 썼다 뒷다리가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 다시 해야되는데 이거? 죽어야될거 같애요 이거 깰 수 있을거 같긴 한데 이렇게 깨면 안될거 같고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깰 수 있을거 같긴 한데 이제 거의 다 온거 아닐까 아까전에 보니까 맵이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아냐 밑에 내가 이 밑에 좀 잘려있는거 같아요 야 이거 아 이거 다시해 다시 아 이거 다시할게요 어 미안해요 어 뭐야 이거 자 마라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집에 돌아올 때 자가형이 없어서 다리가 아프대 니가 가서 대신 데리고 오지 않겠니? 네 주인님 제가 할게요 자 근데 누가 탔으면 좋겠.. 아 좋아 달립니다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아직 애인이 없는데 아우 아우 사람 살려요 형 아직 안됐어 마라 집중 좋아 좋아 나의 이 아냐아냐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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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조심 조심해 조심해 사라져 사라고 있죠 지금 어어 여기 어 언덕 어 언덕이 진짜 위험하다 아 언덕이 위험한데 어어 어 야 언덕이 왜 못 올라가냐 이거 언덕을 야 언덕이 아까 두 자리로도 올라갔던 건데 왜 못 올라갔지?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어 키보드 소리에요 질 wanna我不知道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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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웅 전하무적 모적빛깔 모도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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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ance 오늘내일 모두 합쳐 모두 달려라 따라딴 따라딴 따라반밤밤밤 빠라반바람 빠라반밤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어렵네 완전 아 환장하겠네 이거 네 아우 진짜 아 이거 너무 어렵네 이거 아 나 환장하겠네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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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 할 수 있어 두발로 서서 하라고? 네 올림픽 올림픽 경마 부분에 나가도 되겠는데 나의 우아한 걸음걸이 나의 우아한 걸음걸이는 올림픽 경마에 나가도 되겠어요 그쵸? 도도하다 도도하게 걷기 당당하게 걷기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우아하다 정말 고귀한 말 같다 그쵸? 하고요 되게 비싼 말 같죠? 이거였어 이것도 괜찮다 어 어 아 근데 이거 언덕에서 좀 약간 문제가 있네요 언덕에서만 좀 힘내면 되는데 어어어어야 안돼 아 나 이거 진짜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원동이 너무 힘들어요 저거는 다시 갈게요 모델처럼 깨핑님 고맙습니다 자 야 여기가 제일 어려운 곳이다 여기만 잘 지나가면 되는데 여기만 잘 지나가면 돼 여기만 잘 지나가면 돼 그렇지 그렇지 됐어 좀만 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어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알았다 알았어 알았어 아우 진짜 아우 야 진짜 와 저게 어떻게 있지 너무 힘드네 저게 여기가 제일 문제죠 말씀들 속ei 하하하 half 아우 나 환장하겠네 진짜 으아앇뛨야뜰 아우 이거 아 저거만 하면 되면 제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우 나 환장했네 지금 미안합니다 금방 갈게요 오늘 이거 엔딩 봅니다 우리 주인님에게 웃음꽃을 피게 해줄거야 뭔가 이..이것도 이 게임을 성공한다면 나의 연애도 잘될거같은 예감이 드네요 이 게임이 성공한다면 나의 연애도 잘될거같은 예감이 들어요 아우 저것만좀 이제 알았다 저기 넘어갈수있어 저기 넘어갈수있어 연애운을 벌었어요 구금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달려서 구금 듣고싶다 평지좀 만들어 놓지 아우 해냈다 해냈다 나한테 붙잡는게 없어 줄임놈은 내가 줄잇 내 입 뿔로 찔려 죽여버릴거야 이것만 통과하면 명체다 꽉 찔러버릴거야 미친말게임 이말은 미쳤어요 내 정신도 미쳐갑니다 우아하게 걸어 으으아ança! 마지막에 한 번만 튕겨서 뒤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달릴까 그냥? 와 저 온독이 제일 문제네 원동만 통과하면 어떻게든 되는데 끄어어어어 됐는데 어어어 어어 다 됐는데 다 됐는데 아아 다 됐는데 아 절반 다 왔는데 이것만 저기만 지나가도 절반이야 저기만 지나가도 절반이네 어 됐다 술 먹은 우리 형 보는 것 같대 야 이 미친 마라 달려라 이 미친 마라 넘어지지 말라고 니가 말이면 진짜 어 일단 1차 목표는 달성했어 1차 목표는 달성했는데 2일 못가겠어 미스님 고맙습니다 별풍스 겨치 부리고 마요 아아 야야 아아 나 진짜 헌정하네 진짜 우와 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튕기는 게 아우 부서졌다 아아 부서졌어 아하 나 부서졌어 이야 부서지면 안된단 말이야 부서지면 죽은거랑 똑같단 말이야 아우 진짜 자 우측안에 추천버튼 마시고 눌러주시구요 모바일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프리카방송세상게임부분의 대도서관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 주시면 제가 슬쩍가서 대상타 갖고 오겠습니다 고마워요 땡큐 하루에 총 3번 할수있는 아프리카 방송대상 PC로 한번 모바일로 한번 방송중에 채팅방에서 한번 총 3번 할수있죠 12시가 되면 리셋되니깐 그전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뭔가 내가 지금 마라일체가 되고있죠 마라일체 난 이미 말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 마라일체 경지에 오르고있어 제발 마라 힘내 마라 힘내 네모네 피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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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exported 피부리 피부리 딛발 쓰이 말라고 네 저기서 튕겨나가는데 어 이봐 부러져 근데 오 됐다 부러질 텐데 부러질 것 같애 됐어 죽었어 죽었어 뒤졌어 이제야죠 여기만 잘하자 여기만 잘하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나 다 됐는데 진짜 야 저기 언덕 미치겠네 진짜 저 언덕망 넘어가면 되는데 언덕망 대가리 바퀴 일어나야 돼 일어날 수 있어 튕겨 그렇지 그렇지 넘어가면 안 돼 안 돼! 넘어! 어! 넘어가지마! 그렇지 할 수 있어 아직 죽은건 아니야 아직 죽은건 아니야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제발 이 미친 마라 야 진짜 나 죽여버릴거야 이 미친 마라 야 이 미친 마라 됐어 해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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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어! 해냈죠? 완전 대단하죠? 말중의 왕이라네 아 그 음악도 되게 좋았는데 아아아아아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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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주인놈우새끼 진짜 주인놈우새끼 이걸로 명치 꽉 찔러버리고 싶다 유니커플로 명치 꽉 찔러버리고 싶다 야이차 찔러버리자 야이차 찔러버리자 야이차 야! 좀 더 힘내 마라 그녀에게 가란 말이야 저 기집애 잡아버리면 죽여버릴거야 저 치마입고 던져고 뛰어가는 저 기집애 나이 내 눈에 잡히기만 해봐가지고 그냥 내 눈에 잡히기만 해봐가지고 그냥 차렷! 오잉? 하핫 흐윽!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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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윽!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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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티비 어르차,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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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진짜. 얼굴 떨고 있니? 됐어, 조금만 더 뒤로 가자. 야야야야, 아오! 이거 안 되지. 자, 요 찡찡내요님 고맙습니다. 그럼 ob o 괜찮아요ğu 또 론님 고맙습니다 햅 엽 흐흐흡 이익 어라 처 어 허리 화이 휑 버려드 objectively 폴리 화이 휑 어 야 됐어 어휴... 난 이 말에 전문가가 되었어 평지에서는 나보다 이 말을 더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하지만 나에겐 약점이 있었으니 언덕이야 난 언덕에 학해 아휴 진짜 아휴 아휴 으휴 손가락 마비 온다 마라 가자 할 수 있어 나의 우리의 힘을 하나로 그렇지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영차 영차 우아하게 때론 우아하게 프랑팅 뽀르떼에 런웨이를 걷는 것처럼 그렇지 때론 진득하게 때론은 경박하게 좋아 다 핯 미 키어어어 멱쌀자미 아휴 으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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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ㅋㅋㅋㅋㅋ 내 북으로 가 가시오 안돼 안돼 아 지금 이거 아 이거 한글눌러 줬더니 안된다 어 죽어 죽어 저기 뭐 있다 뭐야 별이 있네? 저 뭐야 별이 별이 위에 떠 있는데? 저거 뭐지? 저 별은? 별을 먹을 수 있는 별인가? 위에 별이 떠 있던데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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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이제 난 이 말의 모든 걸 알았어 이 말의 모든 관절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공중 걷기도 가능합니다 언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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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면 되는데? 야 여기만 진짜 통하면 된단 말이야 진짜 내 약점은 여기밖에 없어 진짜 밑에 가면 자갈밭이 있든 뭐 하든 그런거는 난 상관치 않아 언덕만 통과하게 해줘 아아 와아 진짜 미친 말 게임이죠? 말점프? 어잇? 말점프? 오케이 좋았어 나의 신기술 백점프 다리 다 친척하기 오케이 오케이 이쪽 다리 다 친척하기 오케이 좋아 무릎 꿇기 좋아 앉기 좋았어 말심동체 말심동체 이제 나만 말관은 하나에요 마라일체 마라일체의 경지에 오르르 올랐어요 호응답보 호응답보 여기서 아아 여기서 안 넘어지면 되는데 어 됐어 말이자연 말이자연이네 빠족빵해지는 세연님 고맙습니다 됐어 오케이 알겠어 넘어지지 않 언덕에서만 안 넘어지면 무조건 깨는 겁니다 저 언덕만 통과하면 무조건 깨는거야 우린 저 통과를 저것만 통과하면 돼요 별풍씨가 쪽으로 고맙습니다 네 잘한다 잘한다 내가 생각해도 형제는 좀 잘하는 것 같다 네 여러분 열두시 되기 전에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살짝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마워요 땡큐요 슬irst lízing 출생 fast 초 그래서 usto 경찰멈 . 응 야 안 돼! 안 돼! 아! 안 되는데! 아! 아 이제 후진하는 법까지도 이제 뒤로 가는 법 내가 이제 뒤로 가는 법까지 완전히 배웠는데 아 이제 가속도를 받아서 달리려고 그러니까 안 되네요 엔딩 봅니다 여러분들 이 엔딩 화려한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겠죠? 마지막으로 넘었습니다 고마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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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죠? 좋아 여기가 제일 문젠데 이거 어떻게 떨어지냐 여기를 레벨 레벨일 승닌 거 같습니다 여기 어떻게 떨어지지? 아아아아아 에어어어어 응 ㅏ어 아아아 acost 어ㅈ 51 오 우리가 아까 연습 했던 것 때문이야 다행히 연습 해가지고 연습 bod ل 저는 살아서 연습rio 살았어 연 Sol 볼 기What 연습했던 거 연습했던 자세가 나왔죠 연습했던 자세가 나왔죠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어요 어 그렇지 좋았어 오케 끝났어요 여러분들 끝났어요 별 병승자 초래 고맙습니다 크억 아! 얏 points 야! 저런게 어딨어 저렇게 튕기는 게 와 마이 되냐 진짜 이게 와 와아! 저게 말이 되냐 저기서 저렇게 튕기냐 와아! 다 됐는데 됐어 됐어 여러분들 깼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난 도사가 됐어 프라이머리가 날 방해했어 비겁한 프라이머리가 오늘 이거 깰 때까지 참 안 자요 여러분 12시 4분 남았습니다 4분 한 번씩만 부탁드릴께요 추천 버튼 즐겨찾기 버튼 그 다음에 아프리카 방송대상 게임 오브 대도서관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께요 네 아직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뽀아님 고맙습니다 네 이것까지 flows 嗎 그 다음에 그걸 준비 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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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움직이지 마 가만있어 가만히있어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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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가는거야 그대로 가야돼 그렇지 그대로 그대로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그대로 박혀있어 그대로 으하암 stär겠어 으하 아암 으하암 달려 달려 아 죽어 죽어죽어 죽어 주인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콜라 와잉 오오 아어우 한번만 더! 한번만 모든걸 걸고 내 연애운의 모든걸걸군 이한번에 모든걸걸게소 준개방님 고맙습니다 소랑자원님 뭐요? 내 모든걸 이한판에 걸겠소 나의 연애를모든걸구 마라일체 사상에 진술을 보여주겠소요 말과 내가 하나가 되는 마라엘체 세상을 전파하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아직 한번만 미안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우와우와우 채팅방 보다가 채팅방 보다가 채팅방 보다가 채팅방 보다가 지금 아니야 채팅방에 불손 불손 분자가 있었어요 채팅방에 유명스럽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다가 잠시 제가 타이밍을 놓으셨네요 잠깐당학선님 고맙습니다 수지 estás 3 2 Post 3 5 . 아우! 우와! 조금만 더 버티면 됐는데 아! 조금만 더 버티면 됐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됐는데 아우! 진짜 꺼버려 ㅠㅠ 감사합니다.